한글자막 by 한효정 방해하지 마라 여신이여 심을 무기와 방어구를 보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진다 크레링 목소리와 대장장의 목소리를 낸 최재호입니다 극에서 극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평화로워질 때까지 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언니를 꼭 찾아주세요 디모씨 게임은 분노, 슬픔,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설명만 좋아지고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해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걸 쓰거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따라가 버리세요 어딜 보나 바람의 정령이여 야, 이게 누구야? 무슨 일이죠? 잘 부르셨나요?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은 소서리스 신시아라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관능적인 마녀 역할이에요 그림을 딱 보시면 되게 늦씬하고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또 한 명은 릴리라는 아주 귀여운 꼬마인데요 살려주세요! 뭐 이런 비명을 주로 지르는 애기 역할이라서 너무 재미있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보, 얼간이, 머저리! 그게 저 땅입니다 보여주셔서 고맙소 제 역할은 악당 중에 제일 높은 캐릭터인가봐요 펼스커드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하고 이미지는 좀 안맞죠 그렇지만 나름 사악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나름 목소리 깔고 사악하게 했는데 어떨실지 잘 모르겠네요 솜씨간녹스러쿤 아리겜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래곤네스트 제가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드래곤네스트 파이팅! 드래곤네스트 파이팅! 드래곤네스트 파이팅! 드래곤네스트 파이팅! 드래곤네스트 파이팅! 두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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